안녕하세요 MDK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페나케라는 신조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패시브 자금이 나온 괴물이라는 의미로 특정 기업이 MSCI 지수의 편입되기로 확정되면 그 기업의 주식이 패시브하게 즉 기계적으로 대량 구매되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이는 MSCI 지수를 추종하는 대규모 자본과 다양한 ETF 상품들이 편입이 확정된 당일에 주가 수준에 관계없이 해당 주식을 구매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통상 지수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들은 한두 달 전부터 상승세를 보이다 편입 발표 직후엔 하락세를 보입니다. MSCI 2월 정기지수 조정에서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한진칼이 3월 신규 편입된다고 발표됐는데 해당 종목은 MSCI 편입 기대감이 나온 작년 12월 초부터 1월 초중순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각각 75%, 50% 넘게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편입 발표 당일 에코프로머티와 한진칼은 차익실험 매물이 시장에 풀리며 각각 8.07%, 2.53%씩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노리는 단기 투자자들이 많아져서 한국은 패시브가 나온 괴물, 소위 페나케가 대세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찾아올 페나케 후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스피 이베 페나케 후보 HLB, LNF, 에코프로비엠, APR, 이수페타시스, 이수스페셜티케미컬, 두산 로보틱스, 2.5월 MSCI 페나케 후보 HD 현대 일렉트리, 신성데타테크, 엔캠, 알테오젠, HPSP, LIGNX1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기업이 지수에 포함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서 분명한 투자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